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학교 이게 뭐라고 학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지적전산학이라 그 과정들을 이러한 전산하는 과정들이라고 해서 지적전산학이라고 붙인 거죠 지적전산학 자 지적학은 지적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지적학은 지적학은 뭡니까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적사 역사가 있죠 역사 그죠 지적역사를 우리가 지적사라 그럽니다 지적사 그래서 이제 지적사를 알고 그죠 지적사를 알고 역사가 이제 흐름이 아니라 지적사를 알고 자 지적에 대한 관계 우리가 등록을 한다 그죠 등록을 한다 어떻게 등록 자 등록 등록 제도의 유행이 있고 등록의 뭐 여러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죠 자 이러한 지적학 공부 그죠 학이고 또 이제 지적의 관련 법들이 있죠 크게 우리가 봐도 지금 이제 법이 이제 변천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한 현재 사용한 것이 뭡니까 공간정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 공간정보 공간정보 구축 및 그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죠 관리 등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자 공간정보 법이 이제 나오니까 뭡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저는 지적법이라 그랬는데 이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지적청량 지적청량 시행규칙이 있죠 지적청량 시행규칙 그죠 그래서 시행규칙이 있고 뭡니까 지적 업무처리 규정이 있죠 지적 업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크게 우리가 봐가지고 이게 우리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고 뭡니까 영이 있고 뭡니까 규칙이 있죠 법령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규칙이 있고 자 시행규칙이 있죠 업무처리 규정이 있죠 요거는 청량에서도 등장합니다 그죠 청량에서도 나올 수 있고 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그죠 법하고 시행규칙하고 업무처리 규정하고 그죠 자 있고 지금 이제 등장한 것이 뭡니까 자 이제는 자 공간정보 공간정보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본법이 나왔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있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1910년도에 1910년도에 뭡니까 자 우리가 공부가 탄생하는 시기라 그랬죠 그게 어떻게 자 토지조사업이 10년에서 토지조사사업이 10년에서 18년 임랴 조사사업이 16년에서 24년 정말에서 10년에서 24년까지 그죠 24년까지 탄생한 것이 지적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적공부 자 이게 우리가 그때 공부를 아직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를 한다 자 지적재조사 그죠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이제 나왔습니다 특별법을 자 특별법을 만들어 법이 있고 영이 있고 뭡니까 시행규칙이 있죠 그래서 자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영규칙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자 이제 1910년도부터 했는 것을 이제 와가지고 제조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죠 자 왜 지적에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인연이 돼갖고 만나는 분들은 저는 행운하라고 합니다 행운하 행운하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죠 자 자 일제시대 때 있었죠 전쟁 터졌죠 묻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뭐냐 우리가 토목이다 건축이다 이런 데 우리가 신경 썼지 우리 지적에 투자할 겨를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젠 아마 그죠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히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적에 대해서 그죠 지적에 대해서 자 이제 제조사 사업을 할 때가 됐구나 자 이게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법을 법에서 통과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 제조사 사업을 각 이제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적에 대해서 그죠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겠죠 국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죠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자 지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지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회에 저는 뭐냐 하루라도 한 해라도 빨리 더 가라 빨리 내가 자리 잡아야 되지 경쟁자가 자꾸 더 생길 수 있죠 생깁니다 그죠 나하고 경쟁자가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러한 공부를 할 때 그죠 공부를 할 때 다섯 과목 별게 아니다 이거죠 다섯 과목 별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자격만 자격만 신경을 써서 하고 나서 하겠다 한 발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똑같이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죠 그래야 이제 뭐냐 남들보다도 그죠 남들보다도 어차피 공부하는 건 똑같은 공부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격에서 청량 공부나 자격에서 청량 공부나 공사나 공부나 청량 공부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보다는 조금 업이 된 거죠 업이 된 거니까 자 이러한 자료들 그죠 추가적인 자료 같은 거 있고 하면은 항상 제가 자료실에다가 올려 주겠습니다 그죠 올려주고 또 뭐냐 한 가지 더 자 꼭 필요한 부분 있다 부족한 부분 있다 그죠 부족한 부분 있다 궁금증 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으로 주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첫 시간에 그죠 첫 시간에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 바로 조금 쉬었다 그죠 우리가 실제 우리가 청량에서 그죠 꼭 알아야 될 규정들 그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